안녕하세요 물고기정수입니다. 2022년 4월 1일 오늘의 판매생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조기를 오랜만에 준비했어요. 조기가 오랜만에 나와서 참조기도 준비했고요. 참조기는 오늘 초대형 사이즈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사이즈가 초대형 사이즈로 75미 참조기고요. 요게 160미 참조기 준비했습니다. 160미 참조기도 있고요. 그리고 장대, 15미 장대 한상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참돔, 8미 참돔 준비했고요. 그리고 15미 가자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많이 찾으셨던 중화새우, 중화새우도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유있게 준비했고요. 백조기도 어제 많이 찾으셨는데 오늘 좀 여유있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75미 참조기 먼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75미 초대형 사이즈의 참조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30cm 자를 갖다 대면은 자를 넘어서요. 위에 있는 참조기들은 자를 넘어서고 지금 160미 사이즈랑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엄청나죠. 지금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160미짜리도 가정에서 가장 많이 찾으시는 사이즈인데 75미 이런 사이즈들은 아주 사이즈가 초대형급입니다. 저희도 이제 뭐 잘 접해보지 못하는 생선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75미 100미 밑으로는 사실 많이 나오지 않아서 사실 구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가격도 상당히 지금 좀 높게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엄청 저렴한 편이에요. 평소에는 200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가격인데 오늘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지금 아래쪽 것도 보통 27, 8cm 정도 나오는 것도 있고 지금 아래 것도 사이즈가 아주 좋네요. 26, 27, 8cm 나옵니다. 그리고 160미 참조기입니다. 지금 75미짜리 보다가 보니까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 사이즈는 22에서 23cm 가정에서 가장 많이 찾으시는 사이즈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알도 많이 배어있고요. 알배기를 찾으시는 분이라면 오늘 같은 날 이제 좀 저렴하게 나왔어요. 확실히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오늘 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참조기 대자 사이즈, 기존의 대자 사이즈 준비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알도 이렇게 조금씩 배어있는 거 확인되고요. 160미 참조기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장대 15미짜리 장대 준비했습니다. 장대 사이즈, 가정에서 가장 많이 찾으시는 15미 사이즈. 이렇게 15미 사이즈로 준비했고요. 사이즈는 지금 한 머리 끝에서 꼬리 끝까지 한 45에서 50cm 정도 될 것 같아요. 45에서 50cm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참돔, 팔미참돔입니다. 사이즈 아주 좋죠. 횟감으로나 탕이나 지게거리로도 쓰시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구이도 아주 훌륭할 것 같고요. 아주 선도 좋고요. 오늘 사이즈도 엄청 좋네요. 무게가 제법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자미, 시보미가자미 준비했습니다. 시보미가자미. 시보미가자미는 뭐 가자미도 시보미짜리를 가장 많이 찾으시죠.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큰 사이즈 좋아하시는 분들, 시보미짜리 준비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시보미가자미로 이렇게 보시면은 사이즈가 작지 않은 것 같아요. 사이즈가 좀 좋네요. 사이즈 좋은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중화새우입니다. 중화새우. 어제도 준비해 드렸는데 어제 금방 끝나가지고 구매 못하셨던 분들, 오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이즈는 뭐 중화새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이제 성체들이 다 이정도인 것 같고, 이거보다 더 큰 사이즈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화새우는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한 15키로 정도씩 당겨있고요. 그 다음 백조기. 어제 준비해 드렸던 백조기. 사이즈 좋은 홈으로 준비했습니다. 어제도 백조기도 어제 많이 찾으셨는데 저희가 몇 상자 준비 못해서 어제 뭐 준비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부에 있는 거랑 하부에 있는 것 사이즈가 좀 차이가 있어요. 상부에 있는 것들 제가 지금 자로 한번 재볼게요. 조기들은 좀 상하부가 좀 사이즈 차이가 있습니다. 위쪽은 한 28에서 29cm 정도 나오고요. 아래쪽도 한 23, 24 정도 나오네요. 사이즈가 고르지 못해요. 안강망 참조기도 마찬가지고 백조기도 이렇게 사이즈가 고르지 못한 거 좀 알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기 한번 재보겠습니다. 가자미 12.27kg. 실무기는 10.2kg 정도 나오겠네요. 10.2kg 정도. 다음은 참돔입니다. 참돔. 참돔이 8미가 15.59kg.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13.6kg 정도 나오겠네요. 13.6kg. 장대 한상자 15미 12.13kg. 실무게가 10.5kg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0.5kg 정도. 참조기 160미 참조기 17.96kg. 실무게가 16.5kg 정도 나오겠네요. 기존보다 한 1kg 정도 더 나옵니다. 그리고 75미. 75미 참조기 21.41kg. 실무게가 20kg 나가네요. 아주 사이즈 좋습니다. 그리고 중화새우. 16.75kg. 실무게가 14.7kg 나가네요. 상자별로 무게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백조기. 백조기 20.84kg. 83kg. 18.88kg 정도 나오겠네요. 네. 저희가 오늘 사이즈 좋은 가자미와 그리고 참돔. 참돔도 사이즈 좋은 걸 준비했고요. 장대도 사이즈 좋은 거. 그리고 160미 참조기와 75미 참조기 준비했고요. 중화새우. 중화새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중화새우. 오늘 여러 상자 준비했고요. 그 다음 백조기도 여러 상자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이즈 너무 좋은 참조기도 준비했고요. 가격도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오랜만에 참조기를 준비했지만 요새 참조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 아주 저렴한 거 같습니다. 오늘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